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한 엠제이입니다. 아 요즘 세상 세상 핫하다는 바로 을지로에 나와 있는데요. 왜 왔냐? 술 먹으러 갔죠 뭐. 요즘에 메이커스 마크에서 정말 멋진 공간을 기획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저녁마다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큰 행사부터요. 조그만 소규모 모임까지 올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독해놓으시고 멤버십까지 가입하시면 우선적으로 모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올팍, 실리카겔 이런 밴드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와 대박. 와 이쪽에도 줄이 있어. 이거를 구독자님들은 선발된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나요? 오늘 날씨가 진짜 많네요. 한 번씩 침 먼저 해보실까요? 지금 나와 있는 에이커스 마크를 30리에 따라서 여기다가 구워주시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잘 저어주시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얼음의 단산 중에 한산이 좀 빨라가 나요. 그것 때문에 얼음을 피해서 탄산수를 누르는 거 같아요. 그냥 단단하게 부어보세요. 오렌지 껍질 있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오일을 넣어라는데 그 시트러스 계열의 껍질들은 전부 다 오일이 나온다는 옷이 알고 계세요. 일단 더 여러분들이 이제 향해 중요한 역할을 이런 시트러스 피골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반 어떤 하이볼이랑은 조금 반을 잡거든요. 되게 간단한 진로들을 가지고 전문가처럼 만들 수 있군요. 안무스트러부터는 칵테일 피니쉬를 되게 길게 두는 옷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 분들은 많이 넣어서 드시기도 해요. 천천히 더워주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절임 체리 시럽 사용했잖아요. 거기 이제 절임 체리를 다시 올려줄게요. 간단하게 이제 지금 만들 수 있는 오일이 피셔버가 마지막입니다. 아우 시키 향이 아주 진하다. 안무스트러부터 없을 때는 근데 저희 아까 이제 그렸던 오렌지 껍질을 으깨서 비터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저희는 비터가 없으면은 쌍화탕을 쓰면 좋거든요. 아 쌍화탕? 실체로 쌍화탕을 쓴 레시피가 또 있습니다. 냉나시대하고 몸주요. 카테리스에요. 오늘 올리브샷은 그 위에. 아무래도 술을 하고, 술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이제 음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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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전시 있는 공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베이커스마크는 매번 다섯 명의 독주 바텐더들이랑 협업을 하고요. 핸드메이드 아티스트들이랑 협업을 해서 다섯 분의 아티스트랑 같이 진행을 합니다. 권호상 작가님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거의 뭐 대표적이신 분이고요. 요즘 픽셀 아티스트로 유명하신 주재범님. 한국의 정통 방식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옷이나 당나무를 활용하신 전보경 작가님이랑 같이 콜라보한 작품이 이쪽에 있고요. 또 저희 웨이커스마크가 되게 중요시하는 게 서스테너빌리티, 계속 지속 가능성,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어서 기시기 작가님하고 청바지를 활용한 그런 작품들을 하고 있고요. 아트원만 아니라 저희가 협업 굿즈들까지도 판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받고 있는 저희 글래스. 팁핑에서 하신 거 그렇게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굿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작가님들의 작품과 연계된 굿즈들도 있거든요. 이런 나무 코스터라든가 청바지에서 가져온 컵 홀더. 이렇게 원하는 컵을 갖다 드리면 직접 이렇게 디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만의 컵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요. 국내에서 어떻게 새로 구하신 거 아니고 정품이 있나요? 막스도 다 특허가 있어요? 너무 한 모금 아닌가요 이거? 아트웅 혼자 먹어야 되겠는데? 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 마크에 지금 배어있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뚫려있는 이것도 살짝 뚫려 있는데 이게 웨이커스마크 중에서 공식적으로 멈췄던 전쟁 때? 전쟁 때 근주법 때 꿀꿀꿀꿀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쵸. 첫 잔에만 나는 그 소리. 이 각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도록 책정이 됐습니다. 아 방울이 저렇게 올라가게? 네. 팔토시 하셔야 되고 가까이 오니까 이게 열기가 느껴지네요. 만약에 원하시면 오버디핑해서 하셔도 좋고 그쵸. 그쵸. 이만큼 덥고 이런 분들도 지으신다고 훅 담가서 싹 바로 이런 감성. 핸드필 느낌이죠. 한 줄로 살짝 어떻게 이렇게 한 줄로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맘에 듭니다. 매일 매일 올 때마다 팍테일 메뉴가 다 바뀝니다. 서로 영감을 받은 그런 하이티를 들었거든요. 라인업에 따라서 팍테일. 약간 광란의 파티 하시라고 에너지 드릴까 하고 체력 챙기시라고 홍삼으로 제가 시럽을 만들어 갔거든요.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오늘. 와 진정한 파워 포션이네요. 이게 핫핀 캔디는 정신 반짝 처리시기 그대로 씹어서 드시면 돼요. 아 고맙습니다. 거의 메이코스마크랑 페어링 할 수 있도록 음식들이 준비가 되있고 제가 금방 갖다 드릴게요. 선물도 어찌나 알찬지 이런 에코백이 있는데요. 여기에 방금 만든 잔도 주시지만 귀여운 아이템들까지 주십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직접 이 왁스 이것도 묻힌 겁니다. 우리는 VIP로 온 거니까 다 체험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냥 구매하신 분들도 왁스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해서 주십니다. 제가 갔던 날은 실리카겔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고요. 지올파, 시피카, 라드뮤지엄, 넉살, 까떼오 등등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를 뽐내는 뮤지션들이 오고요. 한국 새로운 코미디의 장르를 열고 있는 메타 코미디의 스탠드업 코미디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독주가 펼쳐지는 거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입장료도 무료인데다가 선착순이니까 안심 있는 분들 꼭 한번 가보시고 바라겠습니다. 여름을 핫테일이나 술을 드시거나 굿즈를 구매하시면 3시부터 라고 주문을 즐겨주세요. 일찍을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살루트!